이 성민이 형 선배의 시타가 검증하는 시사에 스킬 없으면 돼? 라고 하네. 아니, 넣는 시사에 가방처럼 포토밀 서는 건 처음이라 막 그런 거 먹어도 되나? 팝투리나, 나초 이런 거 달라고 하네. 나 처음으로 한 번... 좀 들고 들어갈까요, 여기? 아, 네네네. 전 제로 콜라를 줘. 아, 제로 콜라. 나초랑 제로 콜라예요. 버터 오징어. 예고편 봤어요. 이준희 선배님과 흥과로 나온 거였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예고편은 너무 재미있긴 해요. 재미있어요. 맞나. 제모. 흰췄스. 고마워요. 고마워 나왔습니다. 아니, 저거는 한 번 가수의 시기 한 번 보고. 그치? 그치? 좋다 여기있다. 이게 되게 민망한 거구나. 아하하하 출시당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출시당을 하고 이제는 선배님 나오니까 그런 인연으로 왔다 출시당 출연하시면 출시당 시사회에 본다 아니 이제는 출시자가 너무 잘 나가지고 영화랑 드라마 쪽 홍보 TV 쪽에서 먼저 출연을 하겠다고 이 연락이 와요 알아서 나오게 됐더라고요 내안 배우들 로다주 존시나 드웨인 존스 이런 사람이 휴지타 나와줍니다 한국이 영화를 시작일까 3위 정도 됐는데요 엄청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내안 배우들이 많이 온다고 근데 이제 휴지타를 섭외를 해서 영어를 빨리 더 해야겠네요 여기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가 어디에 계십니까 네 사람이 대기할 때 없으니까 좀 불가한데 진호 진호 이리 와 넌? 아이고 어딜 보면 돼요? 여기 사주세요 하나 네네네 하트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 보러 왔는데 원래 좀 많이 모으신 않아요? 영화나 이사히 눈빛으로 와 영화나 이사히 눈빛으로 와 영화나 이사히 눈빛으로 와 아까 나 일찍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왔는데 배우분들 좀 호화 많이 나와요 동호구 형도 나와 아이고 아무튼 두 분이 나가셔서 나오셨습니다 내가 고맙지 야 우리가 고맙지 고맙지 고맙다 화이팅 영화 잘 보셨나요? 우리는 이제 상영 관한 사이에 인사를 해 아아 네 나 꿈 딱 그지 고마워 파이팅 나 좀 더 있으면 돼 언제 나가봐 너 앉아있고 거의 있으면 돼 네 앉아있게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돌아 씨쌤 네 아 아 아 일단은 같이 들어가오세요 우리 주사님 시상식 따간네 포함시 아юсь 아 야 와 아 이거 참여하셨나요? 바로 믿어 온다 정 캐니를ей grandma 디테이크 인내bei,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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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미에 대해 말하는 날 아 지금 시선화 나왔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이홍희 선배님이 나오셔서 인연이 또 오게 되죠. 감사합니다! 아 재혜이 진짜 네 명도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해서요. 아 진짜 되게 오랜만에 최상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어? 모두가 Communist 특별한 케이스로 투철이 오긴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시상식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좀 아니 아니 간편하게 좀 기기가 좀 묘하더라고 아무튼 뭐 대기 대박 나길 바라고요. 정말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기대가 많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형님, 가슴이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진짜 영화 거의 다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 봤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 어떻게 해? 대박. 아 그래 그래.